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비타민 B구는 수용성이라서 다른 영양제들에 비해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편입니다. 비타민 먹고 화장실 갔는데 소변색이 너무 형광색 노란색인데요? 괜찮을까요?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수용성 비타민인 B가 사용될 만큼 사용되고 남은 양이 배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몸에 축적될 위험이 적고 비교적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영양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비타민 B군을 끊어야 한다 하는 몇몇 위험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한 위장장애입니다. 특히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드시고 나서 평소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부룩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심한 경우 두통까지 올 수 있으니 식사 후 바로 섭취하여 보시고 그래도 위장장애가 심하시다면 용량을 낮추어 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신다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좋으려고 챙겨 먹는 영양제가 매일 먹을 때마다 속이 아프고 두통까지 오면 오히려 일상생활의 컨디션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장애입니다. 비타민 B를 고함량으로 드실 경우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다 보니 종종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깊게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타민 섭취를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로 바꿔 보시고 그런 뒤에도 계속 수면장애가 있다면 일단 끊으신 후 수면장애가 바로 개선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어서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끊어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후 관계 확인이 쉬운 편입니다. 세 번째로 홍조나 가려움, 피부의 발진과 같은 알러지 증상입니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인데 나이아신 영양제의 경우 히스타민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고용량 복용 시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나이아신은 혈관 확장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인데요. 과량 복용 시에 혈관 확장 작용이 과하게 되어 홍조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적정량 복용하여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시에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통풍 환자에게 비타민 B군 보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풍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대사가 잘 되지 않아 요산이라는 중간 노폐물이 되어 발생하는데요. 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가 주요 효소로 작용함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을 과용량 섭취하게 되면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과 경쟁 관계가 되어 요산 배출을 저해하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산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관절 쪽에 침착되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나이아신 함량을 줄여주시던지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겠습니다. 그 밖에도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비타민 B군 고함량 복용 후 심한 구역 구토와 함께 황달 현상이 일어나고 소변색이 흑색으로 되는 간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던지 또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하는 이상 증상 발생하였다가 영양제를 끄는 뒤에 괜찮아졌다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으니 중단 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reci피 своего 과셔VI 고맙습니다. 이렇게 read this audiencethe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